하이하이 굿모닝 저는 지금 군고구마 사러 가는 길이에요 아침에 고구마 너무 당겨서 그냥 바로 일어나고 사러 나갔어요 커피우유도 당기는데 어떤 변데 제일 맛있죠? 일단 그냥 이거 사봤어요 그리고 프로틴도 필요하니까 계란도 하나 샀어요 부차장에 차려졌고 이제 기하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묵는 호텔은 바로 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오빠 우제국 다녀오는 동안 제가 차에서 기다리는데 여기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칼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진짜 오늘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거 먹고 싶은데 칼국수랑 만두 여기 근처에 맛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요 어제 내일 새로 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칼국수 먹고 나서 아마도 신에 가서 거기 쇼핑 조금 할 것 같아요 Let's go to 칼국수 집 칼국수 먹자 아 너무 배고파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파 맞아 진짜 아침에 고구마만 먹으니까 바로 뭘 먹고 싶더라고 그거 간식이지 식사는 아니야 맞아 맞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지 닭콤탕도 맛있다고? 닭콤탕 맛있지 닭콤탕 뭔데? 처음 들어봤어 그 이 저기 칼국수 대신에 밥이랑 먹는 거 맛있어 아 근데 나는 면을 원해 나도 면을 원해 지금 응 응 응 면 진짜 땡겨 또 여기 면이 진짜 맛있어 잘했어 아 잘했네 맞아 닭콤탕 안 찍기 잘했어 진짜 아니야 좋아 사람 아는가? 난 자주 먹는 거 닭콤탕 국수인데 근데 이것도 맛있어 삼계탕 나는 능삼계탕 갈국수 어 삼계탕 그리고 만두도 하나 하자 그러자 이거 맛있겠다 이거 오이고추인가? 오이고추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야? 응 매운 거이면 어떡해 안 매워 안 매워 뭐야 연기한 거야? 아 연기했어 연기 못하네 이거 이런 거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는데 이거 이거 아빠에게 줬어 이거 아빠에게 줬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 드려야 돼 안에 이거 종이를 좀 깔고 아빠 이 영상 보면 만두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 주고 먹어보자 에펙타이저로 아 맛있겠다 맛 어때? 뜨거워? 뜨거워? 맛있네? 응 뜨겁다 맛있어 고춧가루 네가 넌 형 네가 이리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고마워 고마워 계속 저 오기도 전에 지금 배부르겠는데 고마워 와 나왔어 너무 좋아보이는데 이건 뭐라고 몰라? 인삼 떨어진다고 생각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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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쳤어 계속 밥이 떨어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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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은 계속 주문하게 돼 또 오이 또 오이 또 오이 또 오이 또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뜨거워? 잘 먹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ind cut mori Lyon 마카 코비 마카 마카롱 주민 마카롱 파티 마카롱 먹겠습니다 스윙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 맞아 난 딱 저런 거 원해. 이런 것도 이쁘다. 이런 거 어디 찾을 수 있지? 칼팬터 팬츠. 와 멋있어. 나 딱 이런 핏 원해. 이쁘네 이거. 이런 거 어디 찾을 수 있지? 칼하트에 가면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칼하트? 칼하트? 칼하트. 칼하트? 칼하트? 칼하트. 이렇게 헛됩니다. 이 초 스티ати. 칼하트. 그리고 이제 다 시작한 후에 오에acji. 저는 나나 처음 타러풀지. 제 mang은 두EMA. 여러분의 바지의 파지가 정말 이뻐. 이 바지의 파지가 정말 이뻐. 칠공이네 이거 뭐야? 너무 멍청해 뭐야? 오빠 표정이 너무 귀엽다 이거 줬다 이거 이것도 맘에 들어 이거 하고 아니면 이거 이거 4개 할까? 아 그것도 괜찮다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 나 여기 오빠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인생 처음으로 너무 잘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거 할까? 오케이 나 이거 좀 더 마음에 들어 아 이거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 안녕 블랙 앤 와이 블랙 앤 와이 이거 오케이 우리가 찍었던 거 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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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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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